명지대학교 입문캠퍼스 총학생회장 김기용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명지대학교 입문캠퍼스 총학생회장 김기용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수험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쏟으셨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을 각자가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을 명지대학교 입문캠퍼스 총학생회장 김기용 명지대학교에서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렘으로 가득 찬 대학생활 명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언제나 신입생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또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행복 5행복 6행복 5행복 6행복 6행복 7행복 5행복 8행복